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일면에 재난지원금 플러스 알파 기부 분위기 띄우는 여권 기업들 대통령부터 할 텐데 동참 안하고 베기겠나 우려 제목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다음 달 전 국민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여권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 모금의 공직사회가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에 강요하는 관제 기부와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통령부터 참여할 텐데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직사회가 기부에 동참하고 대기업 보호소득자는 물론 국민적 기부 분위기가 잡히면 수조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면 사실 받을 필요가 없는 달라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돈을 가지게 되니까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정부 주도로 기부하는 운동을 벌이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국가에 미안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쓰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받게 될 것인데 저도 받으면 이것을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기부를 할 거냐 좋은 말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국민행동본부라는 애국단체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아스팔트와 광장을 누비면서 좌파와 대결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우파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국민행동본부가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갑과 손발로 합니다 돈을 쓰든지 아니면 손발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쫓아다니라는 뜻이죠 그런 정신에 따라서 그러면 자유우파 세력 자유우파라면 공산당을 싫어하고 선동을 싫어하고 실사구시하고 내가 한 만큼 받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공돈을 받으면 미안할 겁니다 그 미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 한다는 정신에 맞춰가지고 이 돈을 애국적으로 쓰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부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애국자 돕기운동입니다 애국자 돕기운동입니다 그러면 애국은 누구냐 뭐 간단하죠 헌법 지키겠다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헌법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또는 헌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초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애국 기부운동을 벌이자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기부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질서 없이 말씀드리면 첫째 이승만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단체에 기부합시다 이승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우리가 재난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를 기리고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저는 기부니까 역시 단체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군포로 오늘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분입니다 이 국군포로 6만 명이 북한에 응유되어 있어서요 그러나 국군포로 송환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체도 있고 저도 돈을 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망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군포로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북한에 6만 명이 응유되었다가 다 돌아가시고 거의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아마 몇 친명 그런데 이 정부가 송환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군포로 송환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투쟁을 하는 단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단체 그리고 탈북민들이 만든 단체 그리고 납북자 송환운동을 하는 단체 그리고 천안함연평도 순직자 단체 무엇보다도 반대한민국적 교과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는 단체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단체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아주 길어요 길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저도 좋은 단체를 뽑아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단 이런 돈은 정직하게 써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이 돈을 받아서 정직하게 쓸 단체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말, 나쁜 의미에서의 선동을 하지 않는 단체 그리고 법을 지키는 단체 뭐 이런 기준을 스스로 정해 보십시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방법도 있고 신문에 의견 광고 내기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돈을 받은 분들이 몇 사람이 돈을 모으면 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 돈 가지고 신문에 광고 내자 광고 내용은 애국적 광고 내자 이승만 박정일을 배웁시다라는 광고를 내든지 아니면 국군포로 송환하라는 광고를 내든지 아니면 주사파 물러가라는 광고를 내든지 그렇게 광고를 내기 시작하면 왜 광고를 냈느냐 이 신문이 제대로 된 기사를 써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해외 비자금 추적 기사가 월간 조선에 연일 나오는데 거기에는 국정원이 입수한 김대중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진까지 나오는데 써주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이번에 공돈을 받은 사람들이 광고비를 모아가지고 저 조선일보 일면에다가 일면에다가 그 수표 사진을 집어넣어 가지고 광고를 내면서 조선일보는 왜 이거 보도 안 하느냐 우리가 돈으로 광고 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분위기가 어떤 쪽으로 바뀌느냐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죠 돈의 힘입니다 역시 돈의 힘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주면 안 받겠다는 말씀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받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섭시다 이승만 박정희 국군프로 애국투사들 북한인권운동가들 탈북자 납북자 애국 정치인들 그 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순국자들 젊은 세대 교육자들 교과서 바로 세우기 운동가 그리고 신문에 광고내기 운동 이런 식으로 돈을 쓸 것을 그러니까 애국 기부 운동 애국 기부 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게 저의 두 번째 좋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또 여러 분들에게 확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좋은 사람들이 뭉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뭉칩니다 나쁜 사람들은 작당을 하지만 우리 좋은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주의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문학가로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조지 오웰입니다 1984 조지 오벨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방법을 여러 번 제시한 바가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런 말입니다 공산당과 같은 전체주의와 싸우려면 같이 닮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머리를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써야 한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나도 괴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에 반대한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우리라고 하면은 자유우파라고 본다면은 자유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돈도 많고 경험도 많고 무엇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머리를 쓰면은 좌파 공산당과 같은 수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저쪽에서 선동하니까 우리도 선동한다 이러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선동 대 선동의 대결에서는 자유우파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번 써봤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미래 한국당이 있죠 미래 정당투표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1등을 한 1등한 표가 꽤 됩니다 944만 표 그리고 2등은 더불어민주당의 동생인 열린 뭐 무슨 정당입니까 미래 이름도 참 매우 힘듭니다 하도 당이 새로 되어 가지고 어쨌든 미래 한국당은 머리에 들어오는데 더불어 시민당인데요 더불어 민주당 동생 더불어 시민당 더불어 시민당은 930만 표입니다 미래 한국당은 머리에 확실히 이름 장명은 잘 했습니다 930만 표니까 14만 표가 더 많이 받아가지고 34.04%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한국당은 1등 정당입니다 정당 정당 투표입니다 정당 투표에서 1등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미래 한국당이 미래 통합당과 합치지 말고 독자노선을 가는 겁니다 독자노선 지금 19개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석만 보태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럼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노선으로 가되 여기 19명의 몇 면을 보면은 아주 확실한 자유 우파 성향의 인사들이 많아요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성향 그대로 선명 자유 우파 정당을 만드는 거죠 선명 자유 우파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통합당과 합치지 말고 그러나 개헌을 저지한다든지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할 때 이럴 경우에는 합쳐야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미래 통합당은 미래 통합당은 좌파적 생각이 짙은 그리고 부패 전력자인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우파 정당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우파 정당 선명 우파 정당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미래 한국당입니다 장명도 잘 됐고 미래 한국당인데 더구나 미래 한국당은 큰소리 칠 수 있는 게 득표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1등을 그러니까 더불어 시민당을 누르고 1등을 했으니까 그 정통성이 대단합니다 더불어 시민당보다는 두 석이 더 많아요 19 석입니다 저의 좋은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비례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가 없습니다 이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지역구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 받지 않고 어디에 다리 놓는다 공장 놓는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로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계입니다 지역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대로 또 여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로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4년 뒤를 기약하는 거죠 4년 뒤 4년 뒤 4년 동안 앞으로 시간이 또 많아요 4년 뒤 그 사이에 딱 한가운데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래 한국당이 잘하면 대통령 후보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보다 더 좋은 후보 같으면 당선도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에 한석이 모자라는 건데 무소속 무소속 한 사람 입당시키든지 아니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아마 부글부글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탈당해서 받으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절대로 절대로 원내 교섭단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면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사실상 반신불수가 됩니다 이 원내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혜택이 많습니다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가 있습니다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가 나갑니다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요구 의사일정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정당이 미래통합당과 합쳐져 버리면은 이 개성이 다 희석돼 버립니다 지역구 의원 주도의 미래통합당이 희석돼 가지고 국가이익은 커녕 다음에 어디서 지역구 하나 받아가지고 출마할 거냐 그렇게 돼 버립니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이 아주 순수한 상태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지금 가장 순수하고 더구나 제1당입니다 그러면 독자노소로 가야 될 이유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주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우파임을 포기를 하니까 우파정당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이 이 찍은 국민들이 944만 명이나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정당이 받은 득표를 보면은 제일 많이 받은 등장이 더불어민주당인데 1434만 5425표 두 번째가 미래통합당 1191만 5277표 그 다음에 944만 표를 받은 미래한국당인 것입니다 왜 미래한국당이 1등을 했느냐 하는 것은 미래한국당의 이미지가 선명하더라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름이 좋더라 미래통합당보다는 미래한국당이 훨씬 이름이 좋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은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래한국당은 뭐래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의 미래는 뭐냐 이제 김정은의 저 건강 이상이 전해지면서 자유통일로 가야 한다는 게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자유통일로 가야 한다 우리 헌법 1조 3조 4조가 명령하는 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자유통일해야 한다 자유통일해야 한다 이런 대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미래통합당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걸 완전히 포기해서 거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요새 하는 짓 보면 더구나 김종인 같은 좌파 인사를 기회주의적 좌파 부패 인사를 어떻게 얼굴로 받아들입니까 사실은 사망 선고했다고 보면 됩니다 통합당은 스스로 자살했다고 보면 되니까 대한민국이 붙들어야 할 정당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마침 참 연동형 비례제가 가져다 준 의외의 선물입니다 미래한국당입니다 자 그럼 미래한국당 멤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독립투사 후손도 있고 유명한 군 출신도 있고 경제 전문가도 있고 외교 전문가도 있고 더구나 탈북자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 방향타를 잡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번이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윤봉길 의사의 장손이죠 2번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아주 자유시장경제론자입니다 3번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4번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5번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아주 유명한 전략통입니다 이분의 장인이 이범석 외무장관이었는데 아웅산 테러에 희생된 분입니다 7번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 이분은 좌편향 교과서 반대한민국 교과서를 바로잡는 데 노력을 해왔고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분입니다 8번은 유명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한국군에서 가장 우수한 엘리트로 꼽혔고 애국운동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9번 조명희 전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0번 박대수 전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 11번 김미예지 하트 시각 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12번이 지성호 현 나우 대표이사 탈북자입니다 13번 이영 전 한국여성 벤처협회장 14번 최승재 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대표 15번 전주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부위원장 16번 정운천 의원 현역입니다 17번 서정숙 현 한국여약사 회장 18번 이용 현 법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19번 허은하 현 한국 이미지전략연구소장 어떻습니까 우선 자유우파라는 이런 이념적 잣대로 본다면 윤주경 윤창현 조태용 정경식 신원식 지성호 어디 내도 빠질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첫째 여론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론이 이제 한국의 자유우파에 소속된 분들 저는 전 인구의 최소한 40%는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기댈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시의 군대가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지 우리공화당 같은 아스팔트에서 싸웠던 이분들이 비례대표 선거에 상당히 집중했는데 아주 아쉽게도 한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모색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미래 한국당을 선명 우파 정당으로 자유우파 정당으로 키우는 게 가장 쉽습니다 또 이게 모든 것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래 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합치는 것은 그것은 법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고 20석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미래 한국당으로 전화를 거십시오 0262880300 0262880300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미래 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의견을 남기십시오 전화번호를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0262880300 저의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확산시켜야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래 한국당 운동기간 중에 몇 분을 만나봤더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저 모양이 되니까 이제 미래 한국당 사람들도 생각을 달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유철 대표인데 그분도 아주 자유 우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일 먼저 발표한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통합당은 자유 우파 노선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즉 이제는 자유통일 전략을 펴 가지고 김정은이 무너지면 동시에 한국의 종북 세력도 같이 무너지고 그리하여 헌법 제1조가 명령하는 바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만들 주로의 기회에 그 대업을 맡을 정당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총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통합당이나 우파가 보여주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2022년에 또 지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겠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오피니언 칼럼에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쓴 기사가 음모로는 이제 그만 못 나서진 거다 라는 제목을 따랐습니다 왜 졌는지 왜 졌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의원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떻게 모셔올 거냐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거냐 지금 체제로 갈 거냐 여기에서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지만은 터무니없는 사전투표 조작서를 거론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또 다시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은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패배했다 그러나 언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망할 짓만 골라서 한 것도 대부분이 언론이 등을 밀어서 그리고 허영심과 오만과 또 명분론에 휩쓸려 가지고 주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되찾고 자주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주성이란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왜 자꾸 외부에서 끌어옵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아무런 애경이 없는 사람을 끌어와 가지고 당을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당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는 당이라면 그 당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내에서 해체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당 해체론이 나온다는 것은 국가로 말하면 군대 해체론이 나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정당이나 군대나 군력을 쟁취한다는 점에서 속성이 같아요 평소에 정당은 군대입니다 국군입니다 정당의 자존심, 정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자각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자유우파가 2022년에 역전승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메모를 해 두었더니 마침 이게 다소 생각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듯합니다 이걸 다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거듭 중요한 것은 주체적 관점을 갖는 겁니다 노예 근성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우파든지 아니면 통합당이든지 자신이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한다 뭘로 해결할 거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사실과 법과 과학입니다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보고 거기서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는 한자를 쓰면 명확하게 뜻이 나옵니다 실은 현실입니다 사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현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는 게 실사구시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실사구시 해야 됩니다 현실을 잘 살피고 사실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지 남이 하자는 대로 그리고 무엇이 그럴듯하다 해가지고 여기 쫓아가다가 저기 쫓아가다가 길을 헤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유신이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 군대가 신라까지 치려고 하니까 의전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종무열황을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한 말을 저는 가끔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환란을 당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당나라가 비록 주인 노래도 하면서 신라를 개처럼 취급하는 거 좋다 그것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나라가 신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가지고 다리를 밟은다? 그럼 물어야 된다 이런 뜻이요 그럼 물어야 된다 이런 결전 자세를 취하니까 당군, 너희 장군이던 소정방이가 그냥 백제 포로들만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당 고종이 물었습니다 왜 내친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정방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상북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백성, 신하가 똘똘 뭉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체성이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의 근거가 되었고 그 정신이 워낙 높았으므로 그 뒤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대국인 중국 옆에 붙어서도 우리 독자적인 문화와 아이덴티티를 지켜올 수 있었다 그 역사를 이어가는 정권이 바로 한국의 우파정권입니다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런 민족사적 자존심을 갖고 있느냐 제발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 그것을 좀 느끼면 아마 제기할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좌절해서 항복했습니까 지금 6.25 남침 때보다 미래통합당이 더 어렵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동맹국이 없었어요 미군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막강한 군대 즉 소련군대 모택동군대 그리고 그 둘이 지원하는 북한군 이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탱크도 없는 국군을 탱크 200대로 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1패 도지가 정상인데 버텨냈어요 국군이 버텨냈습니다 왜 버텨냈느냐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참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이란 중심이 있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기습받은 대한민국보다 더 불리합니까 그리하여 이승만은 미군이 오기 전에 1950년 6월 25일에서 7월 5일 사이까지 열흘 동안 1대 3으로 싸웠습니다 1대 3으로 즉 중국 소련 북한군과 1대 3으로 싸웠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미국대사한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무기를 보내달라 무기를 보내주지 않더라도 우린 싸운다 어떻게 싸우느냐 남녀노소가 짝대기와 돌멩이 들고 나와서 싸운다 그때보다 미래통합당이 지금 더 불리합니까 다 자유 우파는 배부른 사람들 아닙니까 국군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있잖아요 삼성 같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자존심이 그렇게 없습니까 자존심 자존심이 없는 인간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고 득표율을 보면 파퓰러 보트 즉 우파 정당이 받은 총 득표수 그리고 좌파 정당이 받은 총 득표수를 딱 나누면 5 대 4입니다 5 대 4 5 대 4 구도에요 5 대 4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7%만 당겨오면 47 대 43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데 왜 좌절합니까 통합당은 다 겁쟁입니까 또 이렇게 총선에서 대패한 게 그럼 좌파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2008년 4월 총선에서 그때 한나라당은 지금 민주당처럼 크게 이겼어요 그런데 그 한 달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우병 난동이 일어나니까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있던 한나라당 정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겁을 먹고 겁을 먹고 그 뒤부터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좌파 좌파처럼 독하게 정권을 상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다 불리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다 유리합니다 지금은 유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한 거 어떻게 하면 우파가 다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당도 살고 자유 우파도 사는 길 2022년에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길을 찾아본다 5대 4의 좌우 구도인데 7%만 가져오면 47대 43으로 이긴다 안 속는 40%와 잘 속는 50%라면 40%의 확장성이 더 크다 다만 부지런해야 한다 1. 미래통합당의 이름과 당색을 바꿔야 한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든지 자유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등 자유가 들어간 정당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당색도 좌익의 전유물인 빨강은 안 된다 2. 영혼이 담긴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3.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와 그의 시대를 지켜내야 한다 4. 자학적 우파 분열자 황교안, 김종인, 김명호, 유승민, 김세현 세력을 멀리해야 한다 5. 총선 패배 요인을 정직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풀이되는 막말 프레임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6. 보수 진보 개념을 버려야 한다 용어를 좌우로 통일해야 한다 7. 자유통일을 목표로 하고 자유통일을 우리의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 8. 낙선한 오세훈, 나경원, 심재철, 김진태, 이은주, 정우택 씨 등을 중용해야 한다 낙선 그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지도 모른다 9. 대통령 선거는 철저히 보수 진보 정책 대결이 아닌 좌우 체제 대결, 가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자유통일이냐 공산통일이냐 10. 김정은의 몰락과 바이든 당선에 대비해야 한다 11. 우파의 영혼을 관리하고 대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상가와 전략가를 모셔야 한다 이게 통합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파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통합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2. 우파의 미학을 재건하자 우파는 멋진 자유의 삶을 긍정하고 즐기는 사람들이다 자유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추구해야 한다 교양, 상식, 용기, 문무 겸전, 예술과 문학, 스포츠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이 모범이어야 한다 젠틀맨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 짜증내지 말자 음모론 퍼뜨리지 말자 속삭일 때 외치지 말자 성난 얼굴은 안 된다 끼리끼리 모이면 발전이 없다 4. 사상투쟁을 해야 한다 가짜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 싸우자 6. 대화마당, 스터디그룹, 협회 같은 소 모임을 많이 만들자 7. 좌우가 5대4이므로 7%만 더 얻으면 47대43으로 이긴다 기존 우파를 강화하고 중도와 젊은이들을 향한 슬기롭고 교양있는 접근법을 고민하자 8. 민족사와 현대사 속에서 우파의 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자 화랑도, 신라의 상부통일, 김춘축, 김유신, 문무왕, 백선엽 같은 한국전의 영웅들 김방경 같은 고려의 장수들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서울올림픽, 반도체 신화, 새마을운동 등 역사 속에서 우파의 교제를 찾아내자 9. 국제 여론에 신경을 쓰자 자유우파는 외국 언론으로부터 푸대접을 받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10. 국군을 응원하자 11. 자유우파의 주적은 김일성 세력이고 종북은 경멸의 대상이다 이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북한 해방의 자유통일 전략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2. 교육과 선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13. 한자는 국어이다 공산당은 절대 악이다 자주국방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 반역자끼리를 뜻한다 민족보다 국민과 국가가 더 중요하다 한미일 동맹은 자유동맹이다 자유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14. 미국, 일본, 유럽의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한다 15.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인격의 싸움입니다 좌파와 우파 사이의 인격의 싸움은 뭐냐 어느 쪽이 더 좋은 사람이냐 어느 쪽이 더 용감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냐 누가 속는 사람이고 누가 안 속는 사람이냐의 대결 바로 우리의 인격과 좌파의 인격이 대결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